야 근데 우리 여기 룸메이트에 있는 사람들 다 솔로니? 나 있지 나 여자친구 있어 아 얘는 있고 정말 실례지만 그냥 대답하기 힘드시면 말 안 할게 말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혹시 연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앞으로? 그럼 당연하지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연애를 해치는 적이 있으세요? 그럼 있었지 당연한거지 운명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뭐 안 만나겠지 굳이 내가 뭐 그걸 하겠다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진짜 안 하고 그러면 대씨 같은 건 좀 많은 건 아니세요? 왜냐면 나는 것 같아 진짜 응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근데 제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아요 아 환경 자체를 응 그게 또 뭐가 다르냐면 나는 애가 있잖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나 혼자 가서 살잖아 근데 나는 그거 혼자 살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그게 조금 달라 아이가 있다는 게 아이가 없는 거랑 굉장히 달라 그 다음에 난 결혼 한 번 했었잖아 한 것과 안 하고 혼자 있는 것과 또 달라 그렇지 그래도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까 나 말했잖아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을까? 그건 약간 의문이야 근데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겠지만 없는데 굳이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나려고 내가 근데 예를 들면 뭐 나를 소개해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남자 없는 게 불편하지 않아 야 근데 우리 여기 룸메이트 있는 사람들 다 솔로니? 나 있지 나 열차고 있어 아 얘는 있고 누나 그럼 정말 실례지만 그냥 혹시 대답하기 힘드시면 말 안 할게 말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혹시 연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앞으로? 네 그럼 그럼 당연하지 그럼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연애를 해치는 적이 있으세요? 그럼 있었지 당연한 거지 운명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뭐 안 만나겠지 굳이 노력을 안 하겠지 굳이 내가 뭐 그걸 하겠다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전체도 안 하죠 그러면 대씨 같은 건 좀 말한 건 아니세요? 나 말한 것 같아 진짜 응 진짜 너무 예쁜 근데 제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아요 아 환경 자체를 그게 또 또 바쁘게 사시니까 아니 또 뭐가 다르냐면 나는 애가 있잖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나 혼자서 살잖아 근데 나는 그거 혼자 살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그게 조금 달라 아이가 있다는 게 아이가 없는 거랑 굉장히 달라 그다음 난 결혼 한 번 했었잖아 한 것과 안 하고 혼자 있는 것과 또 달라 그렇지 그래도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까 나 말했잖아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을까? 그건 약간 의문이야 근데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겠지만 없는데 굳이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나려고 내가 근데 얘는 뭐 나를 소개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남자 없는 남자 없는